지구, 하나의 운명 공동체 태즈메이니아 섬은 호주 대륙에서 떨어져 나와 남극으로 향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 섬은 아일랜드 공화국 만한 크기의 자연 낙원입니다 이곳의 물은 세계에서 제일 깨끗할 겁니다 섬의 동쪽 해안에는 라페르주 산이나 호안강, 들라후세우시 같은 프랑스어 지명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이곳을 녹색의 무인도라고 했습니다 루이 14세가 보낸 200명의 선원과 과학자들이 라페르주를 찾아 이곳까지 왔었죠 바브라우는 의사이며 열정적인 환경운동가입니다 그는 상원의원이 됐고 20년 넘게 산림보호 운동을 하고 있죠 숨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시의 수비를 알고 있는 헬기가 있습니다 헬기에는 네이팜탄 탄두 수백 개가 들어있는 탱크가 달려있죠 네이팜탄이 떨어지는 순간 불이 납니다 임업계에선 이런 과격한 방법으로 산림을 없애고 있습니다 산불은 몇 주간 계속되죠 태즈메니아에 유칼립투스 같은 나무 수백 그루가 사라졌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식물들은 이곳 자이언트 밸리에 있습니다 130m까지 자라는 세코이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입니다 세코이아 나무 그늘 아래에선 희귀 식물들이 자라고 있죠 이스라엘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세코이아는 어떻게 그리지 말해 전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의 방향을 헤어집니다 그리고 자체로 가르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의 방향을 롱시아 유칼리투스 나무는 고운 결과 커다란 덩치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커다란 아름드리나무들이 잘려져 제지회사로 팔려갑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 거대 기업이 이 숲의 산림 벌채권을 독점적으로 소유해왔습니다 그 기업은 매년 가을 나무를 베고 숲을 태운 뒤 봄이면 가공하기 좋은 크기로 빨리 자라는 외래적 나무를 심습니다 그렇게 숲을 황폐화시켰죠 손으로 가구를 만드는 네드는 희귀종 나무가 연기로 사라지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가 가구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나무는 3%도 안되죠 I'm really precious about these bits of wood, every bit of wood I use and you'll see I've got little bits of wood everywhere because I don't like to waste any wood this piece of wood here this could be a thousand, two thousand years old you know, it's a really old bit of wood they're ancient, these trees are ancient so, you know, I sort of look at it and I think sometimes well, that piece that's going to fit into a boat in exactly that position with that shape it's been like it's been waiting, it's been growing for a thousand years waiting for me to do that 테지메이니아의 가구 제작자들은 실업자가 됐습니다 나무를 이용하는 직업 중 절반 이상이 30년 안에 사라질 겁니다 설림 파괴가 심해지자 환경 분야의 권위자인 호주 과학자 20명이 대중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터 맥퀼란드 동참했죠 피터 맥퀼란드 동참했죠 피터 맥퀼란드 동참했죠 피터 맥퀼란드 동참했죠 피터 맥퀼란드 동참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원래 살던 생물종의 10분의 1만이 복원됩니다. 과학자들은 월라비나 주머니쥐 같은 야생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에만 사는 이 태즈메이네아 데빌도 멸종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태즈메이네아 데빌도 멸종위기입니다. 2004년 약 10만 정의 동물이 독성물질에 노출됐습니다. 기업들이 사용한 화학물질은 독일의 나치가 만든 독극물이었죠. 숲이 사라지면 숲에 사는 다양한 동식물도 사라집니다. 3억 년이 걸려 만들어진 이 숲도 30년 안에 사라지겠죠. 숲이 사라지면 숲이 사라집니다. 숲의 생물종국은 60, 70, 100,000만 년tag입니다. 서는 1m 간의 시간대에 많이 쌓였죠. 숲이 5, 6m, 그리고 600만 년정기입니다. 밧 브라운과 동지들은 투쟁을 시작했고 대가를 치뤄야 했습니다 하이디는 기록 필름을 찍었죠 하이디와 브라운을 비롯한 20명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기업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는 것이 이유였죠 그리고 기업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했습니다 보호는 Vanden 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나 이거 알게 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저의 일은 저의 일이죠 저의 일이예요 그건 괜찮습니다. 공간의 곳입니다 저의 일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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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고소와 폭력에도 불구하고 브라운상원 의원은 산림보존 운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숲은 매일매일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말은 저의 일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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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일이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이예요 게이로 가진 세상이 폭력을 docs니라 옹주가 어떻게 하는지 진지 않나요 대비다 무서운 사실은 일본마다 28만평마미터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그리스만은 면적의 숲이 사라지는 것이죠. 저는 목재나 종이를 쓸 때마다 그 사실을 떠올립니다. 이 나무들은 어디서 왔고 누가 잘났으며 어떤 공정을 통해 만들어졌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케냐 남부의 네이트론 호수 위를 날고 있습니다. 홍학이 모여 사는 소금호수죠. 홍학들은 이 소금기 많은 호수에서 자라는 풍부한 갑각류와 수초들을 먹고 삽니다. 우리 아래에 보이는 대지구대는 홍해부터 짐바부에까지 6천킬로미터를 가로질합니다. 저에겐 이런 소금호수의 사진이 신의 개시처럼 보입니다. 전 말라버린 강이나 바닥이 갈라지면서 생기는 최상적인 문양을 주활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지구가 탄생했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까지 멀리 거슬러가지 않아도 인간은 태초부터 몸이 아프면 식물을 이용해 병을 치료했고 지금도 4명 중 3명은 식물로 만든 치료제를 쓰고 있죠. 우리는 마사이 보호 거주지에서 마사이족 치료사인 나이붕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많은 약소를 알고 있어 큰 존경을 받고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치료제의 반 이상이 식물에서 나옵니다. 숲은 커다란 약국이죠. 숲은 큰 광고를 받을 sage. 롱船은 전자입니다. ـ 이 삶의 선수 중에, 당신이 그 своим 조셨어요. 남긴이 하나와 나를 봄드릴 수 있었고 하나는 이것은 전자는 패널라에서 23년에 졌을 due सète는 가장 큰 화요일에 갈라와 대피소들을 통해선 후 그것을 향상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이 나라라 그래서 10년에 59년 동안 이 내 agreements 극기가 되어있는 것을 고소하고 이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라이브 3년에 적은지 정말 필요한 것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양적의 초 existences 유ffAtlant Adeo 주변 대상원에 따라서 부ge사기 부ge사기 데친 카드 게ider 국가 기자가 아시길 바람며 쇄서 나이 ON Sigurd's 소세 시스템 은 마음날 talks 아 귀 지지 마우 영용 오랜 から 종 hn unquote 말라리아 정복의 희망 동아프리카에서 8000km 떨어진 중국에 그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찾아 중국 남서부 유난성에 있는 작은 마을로 왔습니다 이 지역 유명인사는 마작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기 흰 가운에 키 작은 노인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이 83살의 노인을 찾았습니다 닥터호는 특이한 의사입니다 그는 항생제나 진통제, 항우울제를 처방하지 않습니다 그의 지식은 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죠 닥터호는 60년 동안 전통의 수를 펼쳐왔고 자신의 지식을 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닥터호의 한의원에는 많은 가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이곳은 보물창고였습니다 모두가 닥터호의 약재로 이곳 식물로 만든 겁니다 그는 2000개의 약재법을 알고 있죠 이게 섭설탕과 ItElev에 물해가 많이 닦을 테라 뒤 이런 식 Klein이 결성도 바로 가져온 필요한 1975 그는 otra 식 povo에서 비 틀렸고 따라서 그 배mb좌로 버티는 지식으로 또한elin의 신화금리셈 부터에서 도움을 Ende 다jun neureh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냐하면, 만약에 있는 물을 없으면, 우리의 2야밤을 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후에 물을 주지 못하는 물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을 없을 때, 그 물을 잃은 가상에 물을 잃은 것이 큰 문제입니다. 또한, 많은 물을 주지 못하는 물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닥터호의 아들은 매일 정영산을 이곳저곳 돌아다닙니다 약초를 캐로 다니는 것이죠 닥터호의 아들은 매일 정영산을 이곳저곳 돌아다닙니다 약초를 캐로 다니는 것이죠 소소한 질병만 약초로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남부지방에서는 자연의 보고에서 말라디아 치료제를 찾았습니다 이곳 하나에 남부지방을 찾아서 다시 그 후엔 남부지방을 찾기까지는 천러에 남부지방을 찾기까지 지금 미래에 남부지방을 찾기까지 말라리아는 어린이에게 특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30초에 한 명씩 어린이가 목숨을 잃죠. 문제는 모기가 박테리아를 옮긴다는 겁니다. 구름에 둘러싸인 이곳에서 잣잎숙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 중부의 유양지역입니다. 농부들이 잣잎숙을 대량으로 재배하고 있죠. 몇 센티미터만 있어도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기초치료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잣잎숙은 7개월간 정성을 들여 기릅니다. 잣잎숙 전문가인 과학자 링 교수가 전 과정을 감독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일을 연구했죠. 이렇게 소프트의 재밌는 전ㅇ잎숙이 모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림도 생긴 질잎숙이 작용합니다. 우리는 좋은 요양지역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위가 생긴 질잎숙이 많습니다. 많은 요양지역이 높은 질잎숙이 doo장입니다. 하지만, 장량이 되는lay에 따라서 소프트의 매력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초가 아니라 초록색 황금. 엄청난 발견입니다. 냉전시대가 지속됐던 20년 동안 서구 사회는 이 발견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약초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타이 북동쪽의 작은 마을 완파로 갔습니다. 이 일대에는 기존의 말라리아 치료제에도 죽지 않는 박테리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여기서 200미터만 가면 머마입니다. 하지만 국경 근처에는 병원이나 진료소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료소를 찾아 먼 길을 오죠. 오늘 아침에 온 100명 중 절반은 말라리아 환자였습니다. 4살 난 타이타이 우이는 3일 동안 고열에 시달렸고 걱정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진료세웠습니다. 잔입 숙으로 만든 치료제 한 알과 박테리아와 장기전을 벌일 치료제들을 함께 처방합니다. 잔입 숙으로 만든 치료제 한 알과 박테리아와 장기전을 벌일 치료제들을 함께 처방합니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90%의 환자들이 완쾌됐죠. 다음 날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타이타윈도 열이 내려 있었죠. 국제의학협회가 이 치료법을 공식 인정하려면 30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30년 뒤면 프랑스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6천만 명이 말라리아로 죽은 후일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식물의 15%나 40%가 100년 안에 멸종된다고 합니다. 그만큼의 치료제가 사라진다는 뜻이죠. 지구상에 다양한 생물종을 지키려는 노력이 당장 시작돼야 합니다. 장기적인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빅토리아 호수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빅토리아 호수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세 나라에 걸쳐 있으며 거기는 7만 평방킬로미터로 바다처럼 넓습니다. 또한 나일강의 수원이죠. 최근 빅토리아 호수의 생태계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1950년대는 200여 종의 다양한 물고기가 호수에 살았지만 몇십 년 만에 대부분의 어종이 사라졌습니다. 생태계 파괴의 주범은 나일퍼치입니다. 1954년, 영국인은 이 외래 어종을 들여왔고 모든 것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무자비한 식성의 이 거대 물고기는 다른 어종을 잡아먹으며 순식간에 100kg까지 자랐습니다. 나일퍼치를 잡아먹을 포식자가 없기 때문에 호수에서 잡히는 건 나일퍼치뿐입니다. 그 물고기는 수출되고 매일 유럽시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 호수의 다른 물고기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일퍼치 역시 곧 멸종될 것입니다. 우cell Regel 한 거지 명돈의 작굴을 위해 확 Как우가 그 해안 위치에 맞춰졌습니다. 여기서 전혀 안내돼서 이것이 학생들의 새로운 물고기를 영국인인에게 기억을 나아낸 것입니다. 요거는 일치에 맞게 되었습니다. 약국이든 이유로 저희는 이것을 부족하고 있으나 약국을 영국$ 약국을 가고 있으며 약국을 내버려야합니다. 약국으로 주장하는 맥은 그렇다면, 이 나를 수는 어떻게 할까요? 이 나를 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안 믿어? 왜 이렇게 큰 잎을 보셨나요? 이런 낙지에 있어요. 이 나를 수는 없었고, 이 나를 수는 없었을 때, 이 나를 수는 없었을 때, 이 나를 수는 없었을 때, 또 나일퍼치는 가난한 이들이 먹기에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모두 해외로 수출됩니다 나일퍼치가 돈벌이가 되자 농무들은 모두 어부가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거대 물고기를 잡아 생기를 유지합니다 호수 주변에는 작은 마을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죠 하지만 이런 어획 열기가 호수를 병들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뼈기에는 보거리에서 더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동물이 살고 있는 고소를 ? 저는 이들던 모경에서 살고 있는 고소들을 사는 것을 얌었죠 지금 한 장소를 살고 있는 것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거리는 고소를 살고 있는 곳에 가면 志왁 하늘은, 남한 삶을 이노나에 돌리면, 이 삶은 흙에 있는 기자들이 이렇게 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가서 잡는다, 여기는, 그런데 이 삶은 사람들에게 잡는다. 이 삶은 자세가 있는 삶입니다. 이 삶은 어떤 삶을 찾을까요? 로그ية, 가장 다양한 삶을 되는 삶입니다. 이렇게 작은 생명체부터 큰 생명체까지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생태계의 균형은 깨집니다 현재 우리는 위험한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의 무관심이 지구 전체를 망가뜨렸죠 원실가스를 배출해 지구의 온도를 높여놓았습니다 지구는 하루하루 뜨거워지고 있죠 50억 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변한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빙하기와 온난기가 있었고 지각변동도 있었죠 공룡이 사라진 것 같은 대멸종도 5번 있었습니다 대재앙이 있을 때마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사라지고 다시 생겨나길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한 해의 생태계가 완성되려면 수백만 년이 걸립니다 지금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날 변화가 단 몇십 년 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주하듯 변하는 기후의 영향이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킬리만자루의 만년설이 녹는 것을 보고 있고 프랑스령 알프스의 만년설도 1850년에 비해 반으로 줄었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협회의 생태학자 패트릭 던컨이 지구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말해줍니다 천재의 나라에 대해 빠른 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킬리만자루가 그는 세계의 세계의 경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험을 향해, 외국에서의 경험을 향해, 그리고 또한 아르크를 향해, 그리고 그 미디어난화가 향해, 프랑스에 향해, 이 변화가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디어난화가 특강을 향해, 더 큰 기회빼도 통해서 서점에 관계란에 많은 기회가 정정에서 인재가 대신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앙선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 중앙에서 가장 부족한 시기에 중국 국물이 가장 많았을 때 고속력이 주변에 있는 지역의 비교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해왔은 지정에 대해 이 해왔에서 계속 지정한 해왔에서 태워진, 해왔에서 태워진, 지정한, 지금 아주 빠른 시즌. 이 해왔에서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해왔에서 가 수업에 대한 일정 방식을 맞춰서 생명의 유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런 사면 정ри죠? 예. 100 à 1000 fois plus vite que le taux d'extinction de base. Ils n'ont simplement pas le temps de s'adapter. On a l'impression que devant l'ampleur du problème, il n'y a pas de solution. Et pourtant... Des solutions, il y en a. Les personnes et les pays qui comprennent l'importance des enjeux ont déjà commencé à réduire leur impact sur la planète, et l'atmosphère en particulier. Le protocole de Kyoto. Et chacun d'entre nous peut prendre conscience de son empreinte sur la Terre et prendre des mesures nécessaires pour réduire. Donc, c'est personnel. C'est personnel. Les solutions, il y en a plein, il faut les appliquer. C'est-à-dire que la question, c'est difficile. Nous soyons, nous sommes vivants, nous sommes vivants et rentals, le taux d'eau. Ils sont fermés en tes pays, et on peut prendre la chose de la nature unegresse de la nature en plus. C'est-à-dire que le simple, 많은 것을 소비하고 많은 것을 버린다면 지구가 세 개라도 모자랄 겁니다 하지만 그릴란드에는 벌써 암울한 미래가 다가왔습니다 1960년대 이후 빙하의 40%가 놓았고 북극곰과 인위 쪽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극한의 세계 멀고 먼 북쪽 끝 백색의 얼음왕국 인간은 이 순백의 세상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얼음왕국에는 당당한 풍채의 제왕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커다란 육식동물 근육과 지방으로 이루어진 800kg의 북극곰입니다 북극곰은 2만 2천마리밖에 남지 않았죠 북극곰은 놀랍게도 시속 40km로 하루에 100km를 헤엄칩니다 겨울이 끝나면 북극곰은 사냥을 시작합니다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죠 북극곰이 좋아하는 먹이는 화이트코트라고 불리는 아기 물개입니다 고기도 고기지만 물개의 지방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체온을 유지시킬 지방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준 것 같지만 북극곰의 제왕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악하고 예측할 수 없는 적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북극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다른 지역보다 두 배나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얼어있던 빙하가 녹기 시작했죠 북극곰에게는 제왕입니다 겨울은 따뜻하고 봄은 일찍 옵니다 얼음이 녹아 사냥터도 줄어들었습니다 얼음이 없으면 물개도 없고 지방도 없고 북극곰은 굶게 됩니다 굶주림과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이런 속도로 간다면 북극곰은 백년 안에 사라질 것입니다 머나먼 북쪽 끝에서 벌어진 비극은 인간에게도 불행을 몰고 왔습니다 인위쪽은 오랜 세월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이 얼음 왕국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린난디의 우퍼나빅에 사는 1300명의 주민들은 지구온난화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니콜라 두브루에는 가이드이자 북극 전문가입니다 그는 15년간 이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문제를 목격했습니다 지난 5년간 우퍼나빅의 해변은 11월부터 6월까지 얼어 있었지만 올해는 4월 중순에 모두 녹았습니다 인위쪽의 모든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그 맥주에는 이 역할을 공격합니다 그의 그것은 이 역할을 관한다고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미션에 이선의 해변에 입장하셨습니다 그의 흥미를 사용하는 것이 있는가 이누인 마을도 사냥과 낚시로 살아갑니다. 눈썰매를 타고 다니는 사냥꾼은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는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했습니다. 그린란드 서부 해안의 기온은 1.5도나 올라갔죠. 옛날에는 아무리 달려도 얼음이 깨질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썰매 개들의 미세한 감각이 주인에게 위험을 알려줍니다. 자연은 복잡한 상호작용의 집합체입니다. 북극곰에게 미친 영향은 인간에도 미치죠. 지구온난화만이 북극을 위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적들이 멀리에서 날아옵니다. 대기오염이죠. 우퍼나빅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나라에서 중금속과 농약, 수온을 배출해 대기와 물을 오염시킵니다. 오염물질은 바람과 해류를 타고 북극으로 흘러오죠. 북극해와 플랑크톤의 오염물질 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플랑크톤은 먹이사슬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먹이사슬 꼭대기에는 북극곰이 있죠. 오염물질은 지방에 몰려있는데 지방은 북극곰이 원하는 먹이입니다. 결국 북극곰의 몸에는 북극해 평균 오염물질 양보다 30억 배나 많은 오염물질이 쌓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북극곰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먹이사슬에는 한 단계가 더 있죠. 수세대 동안 클라우디아 가족은 물개를 먹었습니다. 북극곰 사냥도 일부는 합법입니다. 마을의 전통이죠. 마을의 전통이죠. 고맙습니다. 마을의 전통이죠. 나는 그와 같은 식물을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식물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아이러니는 지방이 많고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날고기가 제일 맛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이 많고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날고기가 제일 맛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오염물질 통계를 쉽게 믿으려 하지 않지만 최근에도 여러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먹이사슬을 따라 계속되는 오염물질의 축적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불임을 유발해 인간과 북극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얼마 전 둘째 아이를 낳은 조한나에게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아기보다 이 누이쪽 아기의 탯줄에는 20배에서 50배나 많은 오염물질이 들어있었습니다 모유도 유해할 수 있고 유방암 발생률은 10년 사이 배로 늘었지만 조한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현실을 알리는 남자가 있습니다 한스 크리스찬은 이곳의 교육감입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있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도시 폐기물이 그 환경 수업 교재입니다 그의 학생들은 오염물질을 갖고 태어났죠 이 아이들은 어른들이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지구를 병들게 했는지 공부를 합니다 이 학생들은 완전히 바라보다는 기억에 대해서 자기 나를 통해서 자유dimensional 이 학생들은 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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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Motor 복잡한 대도시도 아니고 농장이나 공장도 없는 곳이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있다는 사실은 믿기 힘듭니다 북극은 대기오염과 지구 온 나라의 보이지 않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북극검과 인위의 쪽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북극검이 태어나는 이 신비로운 광경을 다시 촬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북극검과 인위의 쪽이 겪는 비극이 우리와는 먼 이야기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는 슈퍼마켓도 아니고 쓰레기통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집이죠 정해진 북극무국 Ifr 서전하 더 멍청하고겠지 침름 북극검 북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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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리에 전해지는 대한민국의 여기에 진정한 세상을 가진 것입니다. 한자리에 전해야된 바다, 이곳은 여기, 비로운 전민국의 백성들은 한마디의 삶을 추on함을 가르치습니다. 우리GRKyan을 call usb에서 지옥국의 일인의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대화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방역을 목적돼요. 아주 매우 매우 일어난다. 당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步 숨어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적용itié, cubed 세상에oby지요. 안가 난 인생도, 당신에게는는 안의 나은 안의 전체를 부족시한 것입니다. 당신은 가족에게는 한 가지를asy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고맙습니다. 코끼리와 인간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노라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판타날 숲지의 왕스타를 구한 캐롤리나 바가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케녀에서 숲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벤자민 오칼루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하이디 더글러스의 용기에 감사를 전합니다. 킬리만 자료에 만년설이 녹고 있음을 알려준 패트릭 던컨에게 또 브라질 생태계를 보호하고 있는 마리시오 코페티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탄소 감사를 받았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우리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헬기를 비행하면서 170돈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프랑스인 20명이 1년간 배출한 온실가스와 비슷한 양이죠. 우리는 우리가 배출한 만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카본액션 프로젝트 협회에 가입했습니다. 이 협회에서는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NGO 기구를 지원합니다. 그 NGO 기구는 열효율이 높은 질화로 제작법을 알려서 나무를 아끼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캄보디아에서는 숲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이 질화로가 벌목을 줄여주고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0억 명이 나무로 난방을 하고 음식을 만든다는 얘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모든 시리즈도 탄소감사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약속입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20대